은혜가 많으신 야외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인도하시어 성찬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기를 원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이 시간 오시어 이 재단에 자정하시고 우리들 마음가운데 임하여 주시어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때로는 저버리고 자로나 오로나 치우친 것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일로 씻어 주옵소서. 야외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 나라 이 땅이 민족을 택하시고 요도 순봉길을 세우시고 오대양 육대주 작은 마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구제와 나눔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들어 사용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순종과 행함을 보시고 이 민족에게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강하게 하시고 위대한 민족으로 높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는 하나님의 전 요도 순봉길을 날마다 풍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능력의 하나님 세계 평화와 자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두 무릎과 두 팔의 힘을 주시어 하늘 높이 두 손 들고 기도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지구촌 작은 마을에 이르기까지 임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당회장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어 우리의 마음에 건강을 주옵소서 생각에 건강을 주옵소서 입술에 건강도 확하시어 늘 긍정의 말과 이해와 배려와 사랑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요도 순봉길 장례로부터 각 부서와 영화부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풍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곳곳마다 동일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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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